아니 저기 또 엔딩 포즈도 또 정말 친환적인 것 같습니다 봤으면 이제 내려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영상이 현재 590만 뷰라고 하는데 댓글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코 뮤비에서 웃는 장면까지 카피한 정교함 어디 내놔도 창피한 내 가수 정상적으로 부르는 부분은 감미로워서 짜증난데요 저는 사실 이 곡이 이렇게까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장원씨는 정말 진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지켜보던 저도 굉장히 잘하는데 하면서 꽤나 괜찮다 꽤나 흡족한 결과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지는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군요 작품 활동을 하다보면 작품 활동 이런거 하지마 진짜 실전에서 좀 긴장 많이 했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사실은 진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잖아요 사실 이 조합 지코의 더시인지가 아니면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코가 함께하는 2024버전 시즈베이비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해보죠 해봅시다 시즈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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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렐마 잘 들었음 안 쓰고 간지럼 태울게 고마워 좋아해 람마랑 그만 관둘래 어이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행복할 땐 뒤도는 거 아니야 How you feel 기분 어때 고개 까딱까딱 해줘 시작 baby 알고 보면 애기 혼자 두면 큰일 나요 all the beauty beauty 불꽃하는 건드렸단 봐 Let us sleep well 라다다다다다 라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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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한 번 더 할까요? 라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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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ência 감사합니다.